가짜 평화돼 과거 편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여야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하기로 이 결정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어제 있었던 반년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게임 관련해서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 얼마나 했는지 여야 다 합심해서 국회 출입 공개합시다 라고 해서 땅땅땅 했습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얘기가 잘 풀리네 싶은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같은 운영입니다. 같은 운영인데 조태용, 문정부, 북한이 기댄 가짜 평화였다. 야당, 민주당 거짓말로 과거를 폄하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다시 한 번 또 약간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실장님이 인사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 선의에 기댔던 가짜 안보, 평화. 아니 저는 20,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왔습니다.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 네, 일단 아까 저희 키워드가 그랬죠. 가짜 평화다, 아니다. 과거 평회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달립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어제 운영에서 커졌는데 김수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군인 입장인 김병주 의원과 외교관인 조태용 의원은 차이가 있다. 여야라기보다는. 여야라기보다는 입장이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군들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평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군도 많이 기강해 해외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북핵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김병주 의원이 맞습니다, 말이.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면 북핵이 얼마나 많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돼서 평양 거쳐 신유주까지 가면 철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부흥될 것처럼 이야기했고 남북 경협주가 얼마만큼 많이 뛰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북한 핵만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를 가짜 평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영현 위원님. 되게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 출신은 보통 북한의 호전적이고 외교관은 사실 외교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반대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호전적으로 대북 정책을 해왔던 보수 정권 때는 수시로 북한의 도발과 교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선 정부를 폄하했지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사실은 단 한 차례의 교전도 있지 않았다는 실질적인 평화적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것이 증거이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 운영위에서 여야 굉장히 사이가 좋은 뜻했지만 결국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운영위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제 환노위,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환노위 상황, 양곡, 방송, 간호, 의료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어제 환노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 야, 다섯 번째, 직회부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상황, 지금 여기 사진으로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 이 위원장석 앞에 나와서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다 퇴장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남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제가 앞에 일면 소개를 해드리면서 노란봉투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하청이 아니라 원청까지도 좀 이 회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지금 보면 국회 처리 절차, 일단 어제 환노위에서 직회부 하기로 됐고요. 이렇게 되면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회 본회의의 부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사진을 봐도 느끼시는 게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합의될 가능성.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의 불발 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명수가 많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야당의 입장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상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노란 봉투법, 다섯 번째 직회부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계일보. 지금 다섯 번째 직회부, 자꾸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 전국반전 노림수 아니냐. 대통령한테 거부권, 부담을 주려고 이러는 거다. 전략적으로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세계일보는 해석을 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전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도 양국관리법, 쌀값 안정을 위한 것이고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모두가 대기업 노동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청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노림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한국사회에 풀어야 될 어떤 사안을 법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죠? 왜 이렇게 타겟 마케팅을 해가지고 본인들 지지층과 결집하죠? 경영권은 국민이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란 것은 결국은 본인 민주당 정부서에 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왜 지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설명이 뭡니까? 내년 총선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애쓰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이것도 오늘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다른 얘기 말고 서로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